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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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길 막지 마세요 감독님 다시 와 대박 대박 아 조금만 아 이거 어렵구나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제가 제가 더 많이 가도 돼요? 나는 잡을 것 같은데 아니야 멈추리 멈추리 너무 빨라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어 괜찮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빨라 아니야 너무 빨라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아기도 대단하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감독님 빨리 빨리 감독님 빨리 빨리 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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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 직전 아 감독님 저 시간 5초 줄여주세요 어떡해 물 거의 다 쏟았어 안돼 안돼 아아아아아아 왜 이리겠다 아악 그래 그런게 어디있어요 응 샌넬건 못 봤어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봐 하나도 못 빳 하나도 못 봤어요 안 돼, 무덤이 다 쐈어! 절대 고개를 이렇게 보지 말라고 안 먹으라고 하셨어요 와, 저걸 숨겨놓으셨을 줄은 정말 몰랐네 봐, 봐긴 봤어요 SOS 슬로우 속도를 줄이시오 천천히 제가 카메라보다 먼저 가면 안 되죠? 봐주세요 내려가는 도중 팻말에 그려진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암기요 저 잘 모르는데 이런 것도 촬영은 이 소문이란 걸 들려 자, 우리가 찾아야 할 알파카 메이트 3명이에요 오늘이 초코, 뭉치 사진 얘가 초코죠 잠깐만 내가 봤을 때는 자, 오늘이 초코 뭉치 오늘이 아니에요? 뭉치래, 뭉치 근데 오늘이가 제일 언니랑 닮았다 그럼 이렇게 들고 있는 알파카 찾으면 되겠다 근데 뭉치 약간 눈이 큰데? 뭉치 약간 세 뭉치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뭉치 뭉치 약간 빡빡빡빡이야 맞아 약간 유나 같은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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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더워서 알파카드 투어를 좀 그러니까요 초코 목이 아주 열이 열이에요 어? 목이 원래 이래요? 사진이랑 좀 다르실 거의 유나예요 그럼 얘도 들어가면 아 그러면 바로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아 근데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가 문이에요? 아니 꼭 여기가 문인 것 같지 않아 아무래도 아 내가 보기엔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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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듣겁다 했어 오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리와 하면 오는 친구들이 갑자기 와요 진짜요? 아 진짜요? 이리와 어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어머 뭐지? 대박 진짜 성냥꺼 진짜요? 이리와를 불러보래 뭐? 여기로 온다고요? 어 저기 애들이 여기로 뛰어온는데 거짓말 쟤네가 이리로 올 거예요? 그렇대 쟤네요? 우리 쳐다보잖아 진짜? 어 어디로 올 건데요? 이거 그냥 해야 아니면 진짜로 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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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냥꺼 시 하나 소리지는 거야? 이리 무야호처럼? 이리와 시작 이리와 이리와 아 근데 보긴 한다 매매 더 크게 아니 잡나 봐 우리가 시작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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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로? 오 진짜로? 어 두두두두두두 이리와 이리와 와 와 진짜 신기해 우와 여러분 와 대박 이거 동물농장이야 진짜 아니 진짜 대박 너무 귀여워 아 안녕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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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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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이 어차피 안 뛸 수가 없어 내가 멋있잖아 물이 절반 남았어요 미쳤어 짱질리 있어 나 여기 다시 올래 근데 뮤직비디오는 어딨어요? 신년아 뮤직비디오 못 봤는데 신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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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봤어? 응 뮤직비디오? 응 못 봤어요 너도 봤어? 그럼 봤지 응 미션 봤어요 네 봤어요 미션 그럼 순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맞힐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뭘 봤어? 근데 나도 볼 진짜 이거? 뭐가 있다고 밥 한컵벌 가져도 돼 태령 달라딜라 아이시 유나 워너비 달라딜라 아이시 나샤이 마피아 땡 유나 워너비 이거 다 줬다 달라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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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마피아 첫 번째 것만 알려줄게 마피아 마피아 첫 번째가 틀렸어요 아 첫 번째가 틀렸어요? 아 뭐야 진짜 다 말씀드렸어요 마피아 나샤이 유나 마피아 달라딜라 워너비 아이시 나샤이 아 아 아 아 말도 안 돼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랬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받지 못한 행운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미션을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아 진짜 막상막하다 우리 습뽁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근데 이건 언니가 어? 아닌데? 요 이거 막상막한대요? 계장님 촬영기가 더 많다고 카메라 감독님들 하관님 아 근데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없으면 좋아 감사합니다 얘는 뭐 참가성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까 전해달라고 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지금도 충분히 높았는데 이번엔 야무지게 해보겠어 더 높은 데로 가는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말 들을게요 다음엔 야무지게 해보기 어? 옳지 너다! 손으로 머리 만치지 마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초코 잠깐만 초코야 근데 오늘이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의 특징이 없는데 털을 다 밀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찾아요 지금?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 지금 찾아 지금! 초코야 나 오늘이가 어떤 애인지 어?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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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랑 뭉치 어머 초코가 애기였네 초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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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찾았는데 아 나 초코 찾았는데 초코야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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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말하고 미안해 초코 초코 초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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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말고 뭉치? 너 뭉친 거 같은데? 뭉치? 뭉치 어딨어? 뭉치? 하얀 머리 오늘이 하얀 머리 갈 새끼 오늘이 잠시만요 뭉치? 초코가 너무 쬐끄만해요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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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면 솔직히 대박이죠 눈 한쪽밖에 없는 아니에요 눈 여기 있는데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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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가 얼마나 작고 활동적인지 아세요?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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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머니는 언제 왔니? 오늘아 너가 오늘이니? 오늘이? 쟨가? 오늘아 나도 놀러 갈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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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니에요? 오늘아 선생님 오늘이에요? 오늘이 사라였습니다 오늘이 사라졌습니다 오 NEW 이런 표 없는데 알아맞혔어 타 parliament 오늘아 너 이 발 안 한 게 더 예쁘다 오늘이! 오늘이 찾았어 뭉치 못 찾았는데? 뭉치? 뭉치 못 찾았다고? 너 뭉치!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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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뭉치잖아 초코 초코 아 솔직히 이거 맞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초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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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 솔직히 이건 인정해줘야 돼 완전 나는 했어 아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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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사님 혹시 뭉치 털 밀었어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아 여기요? 뭉치! 뭉치! 뭉치야! 뭉치야! 뭉치야 나 여기 있어 뭉치 뭉치 안녕 나 예지 어! 사진 찍으니 뭉치 셀카 싫어해? 그럼 전신? 반신? 뭉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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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 건데 언니... 언니 빨리해 맛있어? 뭉치 건데 사육사님 우와 근데 너무 높은데요? 그런데요 우와 잠깐만 나 안 될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